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이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마다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스할과 가난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수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무론이요 스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엘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국당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서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희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시미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구니와 예세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엘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곱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곱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곱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래여 이르기를 가난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좋은 날입니다 성료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장세기 46장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또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를 통해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에게 모든 선물을 주고 또 바로가 주는 선물을 가지고 야곱 아버지에게 가게 합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됐다, 됐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좋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곱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애곱으로 내려가야 하는 야곱에게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곱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 아들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난한 땅을 내가 떠나도 되는 것일까? 내가 듣기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곱에 내려갔다가 혼쭐이 난 일이 있는데 내가 과연 애곱에 내려가도 될까?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 부분을 보는데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내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아이고 이제 됐다 가자 하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먼저 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하는 표현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졌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또 오심을 받아낸 자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 하나님 믿는 자의 정체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꽉 붙들고 승리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아 너무 좋구나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버지 이사에게 주신 이 가난한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가난한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을 나는 들었는데 내가 내려가도 될까? 교묘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 아들 혹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어떻게 변했을까?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될까? 이 두 가지 두려움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될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보혈세바를 찾아갑니다 보혈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 아버지가 야굽이 자라난 바로 그곳이 보혈세바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굽입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약을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리고 순종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셔서 3절 4절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가난한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은약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창대한 민족이 되어지고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 은약을 기억하고 그 은약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은약을 벗어나려고 할 때 두려움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가 야비하고 속이는 자고 여러 가지 인간적 성품에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약을 기억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쭉 읽어보면 러우벤의 자식은 이런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시몬은 이렇게 낳았고 레미는 어떻게 낳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낳았고 쭉 이야기하면서 12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 그리고 애굽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두 아들이 태어난 것 아내를 얻은 것 다 합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전부 70명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12아들 그리고 70인의 가족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할 때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70인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고 하니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 12는 이해하겠다 12 아들을 낳았으니까 12지파가 나오고 예수님도 12제자를 낳았고 그런데 70이라는 숫자는 뭘까 이방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70이라는 숫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세계 흩어진 민족의 숫자가 70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가족의 전체 숫자가 70이었다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가을 축제 우리로 하면 추석과 같은 집 때 그때 70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놀라운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70이라는 숫자가 뭐냐 열방을 대표하는 송아지는 리더 혹은 민족을 대표하는데 70성아지라는 것은 70민족 온세계 흩어진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혹은 열방의 죄를 수송아지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화목해하는 이런 숫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음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민족으로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두 아들을 주시고 70인의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70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고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제 애국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조그만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28절부터 34절까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땅으로 이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애국 땅 중에서도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센 땅은 애국 땅이긴 하지만 애국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거기는 목축하는 사람들 애국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밥도 먹기 싫어하는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장소가 고센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국의 가족들을 전부 고센 땅으로 가게 해서 목축을 지게 했을까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난 땅에 살고 있었던 야국의 가족들 이미 디나의 사건 또 유다의 이런 장려를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 볼 때 이 야국의 가족들은 이미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매일 예배가 어쩌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이런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국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인 이 야국의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질 영적으로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 이방문화 혹은 우상을 섬기는 가난 문화에서 구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애국에 내려가면 애국도 이방민족이지 않습니까 우상민족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 않습니까 잠깐 그래서 하나님은 고생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애국 땅 안에서도 애국 사람들과 지석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 애국 사람들이 시내에서 멀리하는 장소 고생 땅으로 분리시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세상 친구들을 어쩌면 싹 떠나가게 하시고 구별시켜서 한동안 그들과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가족과도 심지어 구별시키셨습니다 세상적 문화가 내 안에 있는 신적 문화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뒤섞히지 않도록 또 친구들도 다 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세속적 문화 속에 있고 우상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구별시켜서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장소 저를 독일로 빼가지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머리에 담아두세요 오늘 세 가지 사실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약을 기억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보엘세바에 찾아온 어릴 때 예배드리는 그 기억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열방회복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열두 아들 열두 제자 70인 제자 70인 가족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가 열방회복을 회복하는 숫자라는 것 이건 굉장한 신학적 경험과 또 성경을 연구화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세 번째로 뭔가요? 구별시키시는 하나님 세속문화에 너무 푹 빠져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국으로 떼내시고 애국당 안에서도 고생당으로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지금 준비시키는 마치 모태 안에 하나님께서 자궁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지금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한 민족을 탕생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면을 살펴보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혹은 묵상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떠난 적은 없는가 모르고 또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 일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나도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신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열방을 회고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한동안 구별되어서 주님 내가 좀 외롭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